곳곳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서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도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츰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는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